전에는 제가 그걸 못 봤을 때는 조금 아이 연령대에 안 맞는 걸 좀 보여줘서 진짜 폭력적인 면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여주고 나서는 좀 침착해지고 좀 집중도 많이 하고 그래요. 자기가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계속 자기가 찾아서 보려고 하고 또 나올까 싶은 기대감에 얘가 하도 저랑만 둘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도 없고 좀 경험도 많은 걸 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전에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조금 나한테 좀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.